정말 오랜만에 한국어 강좌를 올리네요. 잘들 지내셨죠?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 기분이 쬐끔 좋아지긴 했지만 두려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봄이 왜 이렇게 짧아졌는지. 다들 열공하는 중이겠지만 좋은 날씨도 좀 즐기면서 지내시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은 언젠가 한번 다뤄야 하는 리토4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려 합니다. 3D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굳이 스컵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로우폴리 모델링은 박스 모델링 방법을 써도 되고 플레인을 그냥 익스트루드 해도 되지만 유기적이고 디테일이 많은 모델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디테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폴리카운트 즉 폴리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말이고 그냥 스틸샷이나 3D 프린팅 또는 모션 그래픽이 아닌 애니메이션이 목적인 모델은 폴리곤 수가 많으면 곤란하겠죠. 물론 게임 엔진들이 발달해서 점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십에서 수백만 폴리 스컵트 모델을 그대로 리깅하지는 않으니까요. 리토폴로지란 토폴로지를 다시 란 뜻이고 폴리수를 줄이기 위해 형태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랍니다. 일단 토끼 타임랩스 했던 모델을 어펜드 즉 현작업 파일로 불러와 볼까요? 파일 어펜드를 누르고 원하는 모델이 들어있는 블렌더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이런 폴더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메쉬 폴더를 더블클릭하고 원하는 메쉬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저는 이름을 제대로 바꿔주지 않았지만 라운드 큐브가 토끼인 걸 아니까 걔를 누르겠습니다. 다른 파일에서 오브젝트를 불러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와이어를 나타나게 해보면 이렇게 페이스 카운트가 많죠.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dit Preferences에서 BS만 쳐도 Mesh B-Surfaces GPL 에디션이 뜨거든요. 이걸 체크하시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보시면 Edit 탭 안에 B-Surfaces를 보실 수 있습니다. Initialize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스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고 B-Surface Mesh Layer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Modifier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Shrink Lab Modifier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Lab Method를 프로젝트로 바꾸고 네거티브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Pencil도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릴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계속 그리는 거 보이시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그려도 되지만 몇 줄을 그리던 쭉 그 방향으로 그려야 한답니다. 아니면 면이 꼬여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정도에서 면을 만들어줄까요? Add Surface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면을 많이 만들면 벌텍스들 당기느라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 생기겠죠? 블렌더 때려치고 싶겠죠? 그니까 처음엔 크게 크게 나중에 페이스가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하면 되니까요. 크로스를 2로 하고 잘 보이게 Infront를 체크하고 Add Mirror 버튼도 눌러봅니다. 친절하게 Solidify와 SubSurf도 만들어줬네요. Mirror Modifier만 남기고 과감히 Delete합니다. 이제 Edit Mode를 들어가서 원래 쓰던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리토포를 하시면 됩니다. Ctrl R을 눌러 루프컷도 하고 G를 2번 눌러 슬라이드도 하고 Ctrl R 클릭해서 빠름빠름 Extrude도 하고 F를 눌러 Fill도 하고 F를 눌러 Fill도 하고 그린 다음 Add Surfac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리토포를 정말 빨리 할 수 있겠죠? F2 Add-on을 활성화 시키셨다면 이 코너 벌텍스를 선택하고 F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원하는 자리를 클릭해서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빠른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Auto Merge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작업에 맞춰 Option의 Threshold 값을 바꿔줍니다. 벌텍스를 다른 벌텍스에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저절로 Merge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쪽 Backface가 보이는 게 거슬린다면 View for Shading 옵션 중 Backface 컬링을 체크해줍니다. Alt A를 눌러 모두 선택 해제를 하고 D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그려볼까요? 리토포 할 때 팁은 오브젝트 굴곡이나 모양을 따라 면을 만들고 나중에 Loop Cut 같은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면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거랍니다. 다크 리토가 이 영상은 자신의 흐름을 잘 따라 면을 좋아합니다. 면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것입니다. 문안을 좋아하며 참ido vintage 이렇게 Alt 클릭해서 루프를 선택하기 쉽게 말이죠. Ctrl F를 눌러 그리드필을 선택해볼까요?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가지 보여드리기 위해 면을 막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오브젝트의 모양을 따라 잘 연결되는 루프 방식으로 면들을 먼저 만드는걸 선호한답니다. 이렇게 면들이 고르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있을때 스커트 모드로 가셔서 슬라이드 릴렉스 브러쉬를 사용해 Shift를 누르고 문질러주면 아 너무 좋아 멀텍스 하나하나 땡기지 않아도 되는 이 기쁨 여러분도 완쾌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늘 잘 체크해주셔야 한답니다. 클리핑이 체크되어 있어도 스커트 모드에서 막 신나게 문지르다 보면 구멍이 나기 십상이니까요. 중간중간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모아주셔도 되고 나중에 멀지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루프가 잘 선택되게 리토포 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깔끔한게 좋으니까요. 리토포를 다 하시고 나면 이렇게 메쉬 컨버트를 해서 모디파이어들을 다 어플라이 해주고 머테리얼도 딜리트하고 와이어와 인프런트도 다 체크해제하고 원래 토끼는 숨겨주세요. 쉐이드 스무드도 해주고 가운데 멀지 않는게 보이네요. 에듀 모드에서 멀지 바이 디스턴스로 닫아줍니다. 섭설프로 얹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블렌더의 폴리 빌드나 다른 리토포 애드온 보다 전 이 비설프스 애드온이 꽤 마음에 든답니다. 빠르고 쉽게 면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원래의 에듀 모드 기능들을 다 쓰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민 camp을 썰요.